그리고 저는 영화관계 남대에서 공길 역할 맡을 땐 이중기고요. 저희 영화계에서는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로 상당히 많은 불만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. 저도 물론 궁금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서 듣고 싶어서 이렇게 청축하겠습니다. 답변 듣고 또 그때 다시 추가 질문 하시는 걸로 하고 이 스크린쿼터에 관해서 얘기를 듣다가 미진하다 싶어서 질문을 더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되셨습니까? 제가 그러면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정해진 추가 질문을 안 하신다는 얘기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네 다음에